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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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 오늘 뭐 달라진거 없어? 오늘따라 유난히 코가 번들하시네요 아무것도 없는 내만큰 머리가 하얘진거 내 머리가 지금 문외같다는 소리입니까? 뿌리 다 새겟잖아 팥뿌리 같다고요? 우리 엄마가 해줬는데 팥뿌리처럼 싱그럽다는 소리 누가 싱그럽다는 소리있으면 팥뿌리를 써요 팥뿌리처럼 머리카락이 싱그러운거는 그건 정말로 머리카락이 싱그러운거에요 사람이 누가 싱그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싱그러운 팥뿌리가 이런 소리 누가 하는데 팥뿌리처럼 머리카락이 싱그럽다는거는 정말 머리카락이 극상의 상태 애기털처럼 보송보송한 상태다 이 말이야 형아 머리가 돈가스집 가면 드레싱되어 있는 돈가스 옆에 있는 샐러드 같아 옥수수 수염하자 어 내 머리가 옥수수염 같고 막 돈가스 같다고 우리 엄마가 해준건데 64년생 원정이 여자가 형아 머리 아프지않게 엄마가 차간차간 해지 응 엄마 차간차간 해준건데 돈가스 같고 저기 뭐 옥수수염 같다 심하네 심해 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우리 엄마가 진짜 한달 한달 해준건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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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그럼 뭐 거지? 이거 뭐지? 소수용 사과 및 만원 휘오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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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휘오헤니 휘오헤니 뭐야 어? 어디 갔지? 휘오헤니 휘오헤니 단순한 병뚜껑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청해라. 4대 병크기다! 플라스틱 아니면 인정 안하는데. 모두 소개했다! 5대 헉크기다! 어? 병뚜껑은 누가 치웠나? 어? 단 한 번도 건 적이 없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아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대도 교체.. 찾아라 드레곤볼! 세상에서 제일 신비로운 비밀! 교식방법 때..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찾아라 드레곤볼! 정신 차려보니 어는 순간 나는 또 쓰레기장에 있었어. 인정해준 너가 고마웠어. 흠.. 여러분.. 나루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나루토의 주인공.. 나루토는..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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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한 사격..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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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만!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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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정지합니다 피쉬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게 데드풀 게임인가? 난 3개월 이내에 걸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 정도면 그냥 본드로 붙여놔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희망 6대 병학해 니만 죽은 거지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그런 거지 이제 세상에 없는 거야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걸 선해 본 적이 있나? 3대 병 뚜껑이지만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난 정말 모르겠어 너 버리지 않을게 개소리 집어치어 함께 복사하자 살다 살다 뚜껑으로 이렇게 그래요 7대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없어지면은 만약에 얘가 없어진다 그럼 공격을 합시다 체자가 없어질 경우에는 아직 보루토가 남아있어요 괴식하자 그냥 괴식고고 쯔 괴식 괴식하자 자 잊힐 때가 없어질 경우에 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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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경우에 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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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식하자고 괴식 괴식하자 괴식하자 괴식 엎 하겠습니다 에어 야! 나아 네 하.. 괘씨 rapport establish 넌 내가 고마운 사람인 거 알지 네 내가 괼식을 먹어야 되거든 비슷한가? Damon 병뚜껑에 아 저.. 아 저 따뜻한거 더 있었구나 여보세요 뭐라고요? 네, 괘식을 왜 먹어야 된대요? 내가 병뚜껑을 앞에 뒀는데 병뚜껑이 없어지면은 괘식을 먹기로 했어 너랑 마젠타한테 네 그렇게 알고 있어? 어허.. 언제야? 야 알아서 해 네 안녕하십니까 마진타님 제가 괴식을 먹어야 하는데 은별이하고 마진타님한테 메인 요리와 디저트를 먹어야 돼요 언제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가세요 빨리 잡으세요 제가 이날만은 진짜 기다렸거든요 아니 내가 내가 방 구석구석 볼 게 없어 이거는 방 구석구석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만 웃어요 그만 웃어요 그만 웃어요 그만 웃어 그만 웃어요 배 웃기네 그렇게 제때 지우지 그랬어요 배 웃기네 그렇게 제때 지우지 그랬어요 메인 디시는 은별이가 맡고 저는 디저트를 맡았어요 따라갔다 안 쏘는데? 안 쏘는데 급 얘기 눈물 한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바지 빨리 내려와봐요! 도바지 빨리 내려와봐요! 과실의 짱같은 거... 대단히 춤추고 있는 거 봐!